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책임 회피와 사익 추구의 용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서 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난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센 경제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최민전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진전 소식과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을 받아 2750선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미국 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각되며 오늘 국내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터키에서 열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한 중립 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고, 러시아는 수도 키에이우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히자,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개선되며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하이 봉쇄 조치를 취하자 수요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국제유가가 7%가량 하락한 점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며 어제 코스피는 2757선을 장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31일 미국 2월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물가 압력이 확대되자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고, 국내 증시도 이에 영향을 받아 상승분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36% 오른 2,739.8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은 0.63% 오른 940.57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이 매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 개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는 글로벌 공급난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2차전지 관련주가 테슬라의 주식 분할 소식과 원자재 가격 상승 전망에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증권업계는 전쟁 관련 동향, 통화 정책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고,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실적 가시성이 높은 에너지, 조선, 의류, 2차전지 등의 업종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비해 일명 황금낙하산 조항을 정관에 추구하며 경영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래 취지인 경영권 방어가 아닌 책임을 회피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유환 기자입니다.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 엔지캠 생명과학. 이 회사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과 백신 위탁 생산 소식에 4만 원대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지난해 14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개발 중인 신약과 바이오 사업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난해 말 3천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1년 만에 주가는 2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자 유상증자에서 대규모 실건주가 나오며 대표 주관사를 맡은 KB증권이 회사의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경영권의 위협을 느낀 회사 경영진은 어제 열린 정기주총에서 적대적 M&A 방지를 위한 황금낙하산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구체적 내용에는 적대적 M&A로 인해 대표이사가 해임될 경우 퇴직보상금으로 200억 원, 사내 이사에게는 100억 원을 7일 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주가 하락과 부진한 바이오 사업으로 성난 주주들은 임원들의 황금낙하산 도입에 종목 게시판을 중심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책임지는 행동보다는 이속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이나의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경영진의 소신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우량 기업이 적대적 M&A에 타겟이 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가 무능한 경영진에게 과도한 보상을 안겨주거나 지위를 고수하는 데 이용되면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중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은 모두 210개사로 지난 2010년 90개사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늘어나는 상장사들의 황금낙하산 도입이 본래 취지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사용될지, 경영진의 사익축으로 활용될지 투자자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효안입니다. 쌍방울그룹이 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식시장에선 쌍방울그룹주들이 일제의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쌍방울과 쌍용차 인수 주체로 알려진 광림은 개장 직후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쌍방울 관련조로 알려진 나노스와 IOK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자회사인 비비안도 2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날 쌍방울그룹 관계자는 특장차 제조회사인 광림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쌍용차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광림을 중심으로 그룹의 다른 상장 계열사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쌍용차의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에디슨 모터스는 2,700억 원 규모의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인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창용 차기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오늘부터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윤다혜 기자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태스크포스, TF 사무실에 첫 출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계 대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총재가 되면 금융위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아이가 금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문제가 소프트 랜딩 될 수 있도록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노력에 한국은행이 분명히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겠지?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할 수 있고 은퇴 뒤 생활자금을 위해 가계대출을 받기 시작하면 가계대출의 질도 나빠질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넣고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와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추측이 쏟아졌습니다. 이 후보자는 매파 비둘기파로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상황에서 정보와 잘 어울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자는 상반기 물가 상승세가 한은가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간 전망치 3.1%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의 경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조치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인사혁신처에 청문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한우 TF팀과 함께 업무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인사청문은 국회의 요청 서류가 접수된 이후부터 20일 이내에 진행되는데 14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의사봉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거래 절벽이 심화되며 주택매매량이 반토막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양도세 유예,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인수비를 통해 밝혔는데요. 규제 완화 카드가 효과가 있을지 서청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영향에 전국적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미분양 주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LTV 완화 방침을 지시함에 따라 꽉 막힌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전국 주택매매량은 총 4만 3,179건으로 작년보다 50.4%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 영향이 큰 서울과 수도권이 작년보다 63.7%, 66% 각각 떨어지며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들일 수 있도록 힘써달라며 LTV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졸라맨 LTV만을 푼다고 해서 주택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DSL 규제가 워낙 강화되어 있다 보니까 소득이 적으면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시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수요가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LTV 부분만 좀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DSL 규제의 40% 부분이 변하지 않다면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주택 대출 규제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현재 40에서 60%로 차등 적용된 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1주택 실수요자는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80%까지 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DSR 관련 내용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DSR은 소득과 대출 유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대출을 보유한 저소득층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실제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가 유지되면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별다른 실익이 없게 됩니다. 인수위원회 경제일분과 인수위원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 교수가 DSR 규제를 유지하고 LTV 규제를 완화하면 국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만큼 DSR 규제는 유지되는 쪽에 무게가 실린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KT 주가가 다시 고궁행진하면서 시가총액 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KT는 지난해 팔을 시가총액이 9조 원 밑으로 떨어진 후 약 7개월 만인 지난달 24일 시가총액 9조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오늘 KT 주가는 전날보다 2.24% 오른 3만 6천 5백 원을 마감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했고 시가총액은 9조 5천 30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구현모 KT 대표가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탈통신과 디지코로의 체질 개선 전략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기업 간 거래와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영역 등에서 디지코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에서도 결과물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통업계가 인구 천만인 경기 남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갤러리아 등 백화점 업계가 모두 뛰어든 상황에 복합 쇼핑몰과 대형마트도 들어섭니다. 보도에 문다혜 기자입니다. 오늘 타임스케어가 동탄의 랜드마크인 초고층 주상복합 메타폴리스의 새로운 복합 쇼핑몰 타임테라스를 열었습니다. 타임스케어가 내놓은 두 번째 복합 쇼핑몰입니다. 가족이 한 대 쇼핑할 수 있는 컨셉트로 연면적 약 14만 2천 제곱미터 규모의 센트럴파크와도 직접 연결됩니다. 경기 남부 상권은 천만 명이 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상권이고요. 대기업 연구단지가 있어서 소득 수준이 높고 구매력을 갖춘 30, 40 젊은 부부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서 새롭게 출점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 경기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 롯데백화점 동탄점 등 백화점 4사뿐만 아니라 현대시티 아울렛 동탄점과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롯데물 수지점 등 아울렛까지 맞붙고 있는 경기 남부 상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작년 문을 연 롯데백화점 동탄점은 롯데가 7년 만에 선보인 신규점포로 경기 최대 규모의 백화점, 이어 의왕의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점도 출점하며 경기 남부 상권 집중 공략에 나선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 오픈한 갤러리아 광교도 하나 갤러리아가 10년 만에 연 신규점포이자 갤러리아 5개 점포 중 가장 규모가 클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판교점도 샤넬에 이어 오는 10월 경기 겸 백화점 처음으로 에르메스를 유치하며 경쟁력 강화에 나섰고 이마트도 오는 2023년 동탄에 창고형 매장인 트레이더스를 출점합니다. 경기 남부에 풍부한 배후 수요를 잡기 위한 유통업계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경남 남해군이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흔적을 생생하게 남기는 특별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넘어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건 목숨을 바쳐 전쟁터에 뛰어든 유공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51년 전 월남전에 참전했던 서상길 씨. 21살이었던 지난 1971년 베트남에 파병돼 1년 동안 군사정보부대에서 유일한 사진사 임무를 맡았습니다. 서 씨는 그 당시 차고 다녔던 땀에 전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함께 근무하던 동기가 귀국 며칠을 앞두고 전사했던 아픈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은 저희 동료들이고 6.25 참전 유공자는 우리 선배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흔적을 사실 보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현재 남해군에 생존한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는 모두 500여 명. 남해군은 6.25 전쟁 7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참전 유공자들의 집을 찾아 증언을 남기는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해 유배문학관에 이들의 희생 정신을 기리고 전쟁의 아픈 역사를 후선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뜻깊은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2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에는 남해군이 그동안 수집한 녹취록과 일기, 사진 훈장 등 참전 유공자들의 개인 소장품 1,286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올해를 남해군 방문의 해로 삼고 관광객 6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참전 유공자 흔적 남기기를 비롯한 다양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VC 투자가 소폭 감소하고 중소형 투자가 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코로나로 부상하는 스타트업 투자 분야에는 이커머스와 의료 AI, 클라우드 서비스, 에듀테크, 원격근무 솔루션 등인데요. 이렇게 투자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며 스타트업 투자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트업 트렌드와 성장 단계에 맞는 IR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지연 퀸즈 스피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우선 올해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가 궁금한데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네, 요즘 2022년 2월 기준으로 초기 투자 단계의 투자 썰물 시대입니다. 120건의 투자 건수 중에 라이프 스테일 투자 분야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IT 분야가 바로 그 뒤를 이었는데요. 공개된 투자 단계 중에 초기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 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에게는 지금이 바로 투자 적격 시대입니다. 네, 그렇다면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로 IR 전략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시리즈 B 투자까지 받으려는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세 가지의 스타트업 투자 트렌드를 반영해야 합니다. 바로 기술과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글로벌, 해외 IR인데요. 오픈 이노베이션 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 자원과 공유하면서 내부 자원을 결합시켜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스타트업은 이러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또 농업이든 바이오든 금융이든 교육이든 기술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코로나 이후에 에듀테크가 각광받는 이유는 바로 기술을 끊임없이 접목시켜서 유저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IR입니다. 스케일업하는 해외 글로벌 IR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네, 스타트업 IR 피칭이 투자자를 만나는 장으로서 국내 스타트업에 새로운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데요. 상장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에게 꼭 필요한 피칭 스토리가 따로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상장을 앞둔 스타트업 대표라면 반드시 실패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왜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의 스토리에 열광하는지 아시나요? 아마 실패 스토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하십니다. 아주 정확하세요. 네, 그 실패를 통한 위기 극복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CEO의 위기 극복 방법은 사람들에게 위안과 대리 만족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기업이 무수히 많은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경험은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기 때문에 상장을 앞둔 기업 스타트업이 IR에서 매력적인 피칭을 하지 못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 IR 피칭에서 성공한 CEO 사례도 따로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제가 IR 피칭 대모델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상을 탄 기업의 사례인데요. 그 당시에 1차로 VC평가, 2차로 대국민 투표, 3차로 현장평가당과 VC평가라는 다각도 IR 평가를 거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IR 피칭을 굉장히 두려워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투자자가 질문을 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잘 설명을 해야 하는데 역질문을 해서 난감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업 대표가 계속적으로 실패를 하자 온종일 피칭에 매진을 했고요. 결국에는 대상을 탔는데요. 이 기업 대표의 말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자신의 말 한마디로 기업의 가치를 신뢰감 있게 말해주고 싶다, 기업의 가치를 좋은 영향력으로 전해주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면서 대상을 탔습니다.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역시 실패를 극복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각도의 평가를 거치는 IR 데모데이에서 피칭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네, 다각도 IR 피칭에서 방법이 있습니다. 이 IR 피칭은 매력적인 연애 스피치와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할 때 호감 가는 사람에게 나는 뭘 잘해요, 이것도 잘해요, 이것도 잘합니다라고 자랑을 PR하듯이 하면 어떤가요? 매력이 떨어지겠죠. 이 IR 피칭 데이에서도 투자자들은 이렇게 PR만 하는 기업 대표에게는 질문을 거의 안 합니다. IR은 PR이 아닙니다. 기업 대표가 실패를 극복한 사례들을 스토리를 말해주면서 진실됨과 신뢰감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투자와 스타트업에는 수익과 성장, 가치라는 세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즉 시장의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고요. 시장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왜 이 시장에 들어왔는지, 어떻게 성장시켜서 가치를 전달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허세, 허언, 과시는 금물입니다. 진솔하게 피칭을 하되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셔야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IR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진솔하게 전해라가 인상 깊은데요. 이렇게 피칭 성공한 후에는 또 어떻게 해야 실질적인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질 수 있나요? 네, 투자 유치까지 이루어지려면 후속 질문과 후속 IR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투자자와 맞춤 정장 같이 핏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옷이 맞지 않으면 계속 사이즈를 재서 옷을 내 몸에 꼭 맞추죠. 이거와 같습니다. 투자자와 소통을 하면서 서로 맞추어 가자라는 신뢰가 중요하고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피칭 데이 때 배웠던 기업 CEO인데요. 이분은 발표는 잘하는데 후속 질문이나 후속 IR에서 투자자와 적대적인 소통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투자자가 하는 질문의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피칭 훈련을 통해서 이분이 IR 피칭도 하나의 대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셨고 평상시에 사람들과 또 투자자들과 말을 하면서 어떤 의미일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경청하셨고 유연한 소통 능력을 가졌습니다. 결국에 후속 투자 유치까지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좀 묶어서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까지 보셨을 텐데요. 그동안 초기부터 또 투자 시리즈를 거친 스타트업에 IR 성공 후에 더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비결과 또 이렇게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릴게요. 혹시 앵커님께서 피, 땀, 눈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을까요? 다 이미 들어봤죠. 네, 들어보셨죠. 네, 피, 땀, 눈물같이 스타트업들 IR 피칭 무대에 오르기까지 정말 열정이라는 피와 땀 많이 흘립니다. 힘들 때도 많은데요. 이렇게 진정한 태도와 그리고 실행력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IR은 투자자와의 소통이자 연애 스피치와 같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우리가 연애에서도 발전이 없거나 기대치가 어긋나면 관계가 깨지듯이 자금이 오고 가는 투자 IR에서는 더욱더 서로 간의 노력과 발전 그리고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과 실행성이 수반이 돼야 하고요. 한마디로 마무리를 드리자면 투자 IR을 통해서 스타트업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자생력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업 CEO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추고 투자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투자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IR을 성공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퀸스 스피치 이지현 대표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